본인 곡이 또 사랑초가 있죠 널리 또 방송활동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아 가수님 모시고 우리 배우님의 노래죠 황금에는 터미널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 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님 노래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맘이 아삭한 그의 맘이 아삭한 그의 맘이 아삭한 그의 맘이 아삭한 그의 사랑을 하시네 나는 싫어 내 마음은 진정한 방금의 꽃 같은 그 압수들 어느 속에 깎였나 오빠가 그리워 여기로 가라 아, 인정은 가슴속에 새겨진 이를 자, 처음에 가슴 우리 이영가 가슴